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원아 잘 출력? 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네. 둘 다 종룡면체야. 여기가 3위다. 인춘? 네. 그럼 닮음비는 몇 대 몇이야? 똑같아. 이거 다시 할게요. 네. 그렇지. 얘 만점은 H가 되겠지? 네. 그래, 그럼 잘했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안 보여줘. 90도 인사하고 이렇게. 시원아. 열심히 했어? 응. 한번 확인해볼까? 네. 과잉 내역 보기. 오늘 과잉 내역. 이렇게 한 거 맞아? 네. 응, 응. 어, 이제부터 열심히... 올게요. 그래, 알았어. 하하하하 다음 면티님은 관리하면서 어땠어요? 고혈등 오면 인슈린 맞고 저혈등 오면 캔디 먹고 계속 그랬어요 우리 주사 맞을 때 탄수화물 비율을 계산해서 주사 맞아야 혈당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알아보는 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가은이 제일 중요한 게 혈당 관리인데 사실은 혈당 관리 잘하려면 우리가 잘 먹어야 되잖아 운동도 해야 되지만 가은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지금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근데 그거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 다른 공고질 같은 것보다는 아빠랑 먹으면서 조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랑 만들어 먹고 싶지 않을까 가은이가? 그렇지? 응 오, 지금 푸른 거 봐 다 됐다 먹어볼까? 된장치? 안지? 응 응 다리, 방구를 느끼면? 다리, 방구를 느끼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병이 나무 병이 나무 다리, 먹어볼래? 다리, 먹어볼래? 오, 고고 고고 스타머치를 오빤 깜납시다 오, 잘한다 마지막 퇴가 돼, 마지막 퇴가 마지막 퇴가 돼 마지막 퇴가 돼 허리 돌리는 거 봤을 때 아, 저거 조그만한 거 어려면 허리를 오빤 깜납시다 뿅 오빤 깜납스타 오빤 깜납스타 오빤 깜납스타 이라고 출리기를 해보자 아, 아빠가 준비한 선물 있어 무슨 어떤 무서운 거야 무슨 무슨 예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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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윤이 나무 보여줘 동생들 보여줘 봐봐 오 예쁘지, 예쁘지? 혜연이를 보자 아빠 이거 돈 내고 한 거예요? 오 라온이는? 참 예쁘다 오, 토실토실 예뻐 안 예뻐? 예뻐요 이거 평소에 엄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그러고 다니면서 봐도 되고 목이 짧아서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? 아빠 응? 저 하늘 보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볼래요 한번 해볼까 엄마 보고 싶어요 이제 엄마랑 얘기하고 싶을 때 하늘 보고 얘기할게요 응 아빠 제일 좋아요